폰지사기는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인데요. 실제 이윤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이 없는데 후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선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C그룹이 제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타운하우스 건설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거짓 통보를 계속해오면서 회원들의 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 레저 기업과 제휴를 맺었다. 제가 그 관광개발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무슨 소리냐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다. 어이없고 황당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계속 손실만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C그룹 투자자들은 몇 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없는데 수백억 원대의 건물을 어떻게 세운 건지 의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회원들의 돈을 빼서 쓴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온갖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금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뉴재주일보의 이창준 기자와 이 시간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이창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재주일보 사회부 이창준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주간 뉴스 브리핑에 합류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돈의 주요 소식뿐만 아니라 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흥미로운 내용들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재주일보에서 단독으로 취재했다고 이창준 기자가 취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현재 서울에서 C그룹의 대규모 폰지 사기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영향이 제주에까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폰지 사기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폰지 사기는 다단계 금융 사기의 일종인데요. 실제 이윤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이 없는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투자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 문제인데요. 후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선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시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일명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려막기. 아니 그런데 C그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그룹이고 서울에서 이 부분이 좀 폰지 사기 논란이 휩싸였던 겁니까? 대략적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C그룹은 전국에 회원이 23만 명, 자회사는 15개, 가맹점은 5천 개, 제주에서는 회원 1만 명, 가맹점 2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농축숙 중심의 산업을 펼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C그룹 핵심 자회사 H영농조합이 대규모 폰지 사기를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H영농조합이 출자금을 2.6배의 디지털 자산으로 돌려주고 또 여기에 매일 출석을 인증을 하면 0.2%의 이자까지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회원을 모집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인 수익 구조도 없었고 재무제표상 재정상황도 자본 잠식 상태라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해서 돌려막는 폰지 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요즘 참 온갖 사기가 다 판을 치고 있는 칸이라서 폰지 사기도 그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쪽 주장이라고 했지만 전국 회원이 23만 명, 제주 회원이 1만 명이면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 그럼 서울에서는 그랬고 그 C그룹이 제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폰지 사기를 벌였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타운하우스 건설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거짓 홍보를 계속 해오면서 회원들의 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그룹은 제주시 애워룹 일대에 8,500평 규모의 타운하우스 시빌리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 2022년 4월부터 관련 홍보 글들을 여러 차례 인터넷 사항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 결과 홍보 내용이 거의 다 사실이 다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기다. 홍보와는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기자님이 거기 현장에 가본 거죠? 네.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공사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네. 몇 년 전에 운영 접었던 빌리지 건축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관계자도 2023년 5월쯤에 이제 C그룹으로부터 건설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수, 농지 전용 등 각 담당 부서마다 문제가 있다고 봐서 보완을 요구했다. 그래서 착공까지는 결과적으로 한참 못 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C그룹은 이 C빌리지를 우리 자회사가 짓고 있다고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우 사원수 5명 규모의 모 부동산 업체가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H영농조합 제주본부 관계자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위 홍보를 함으로써 이 사업을 되게 거창하게 부풀리면서 회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이지요. 네. 실제로는 아닌데 이건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연북로 일대의 복합문화 공간 4층 규모인가요? 아무튼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그룹에서 거짓 통보를 해왔다 이런 논란이 좀 일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를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C그룹은 특히 최근 들어 제주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표적인 것이 연북로 일대에 조성한 신사옥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투성이었거든요. C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 레저 기업과 제휴를 맺었다. 이 관광개발 복합 리조트 상품들을 우리는 할인된 가격에 그래서 판매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 관광개발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무슨 소리냐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다. 어이없고 황당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뭐 제휴라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관련된 할인하는 업체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대랑 협의가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상식적인 건데.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홍보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C그룹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던 게 내용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을 라이브 커머스로 소개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홍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 경제 활성화 상생 이런 것들을 보통 강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해 12월 7일 정확하게 신사업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열대에는 제주에서 생산된 상품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대에 해외 고가 명품들로 채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주 명품이 아니고. 제주 명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홍보와 사실관계가 좀 안 맞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제주 신사업이 실체를 두고도 추측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신사업은 C그룹 회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사원이 겨우 두 명인 규모의 부동산 업체가 부동산 업체 D사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D사는 지난해 기준 재무제표상으로 3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단기순 손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계속 손실만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C그룹 투자자들은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없는데 수백억 원대의 건물을 어떻게 세운 건지 의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회원들의 돈을 빼서 쓴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온갖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추측의 영역인데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려처럼 실제 기자가 대화를 나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나 배담금 거래 내역 등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2023년 작년 8월쯤에 가입해서 13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겨우 400만 원 조금 넘는 배담금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배담금은 기대도 안 하니까 원금이라도 회수를 하고 싶은데 그 담당자가 도대체 그걸 언제 돌려줄지 확답도 안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탈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돈을 못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탈퇴를 안 하고 기다리면 빨리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말을 통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한국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탈퇴하면 길게 돈을 못 주는데 탈퇴 안 하고 기다리면 빨리 돌려줄 수 있다고. 그렇죠. 경찰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라니까 추사에 착수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C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주경찰은 제주지역 피해를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첩보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제 C그룹의 제주에서의 전반적인 행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며칠 진행했는데 파악돼 있는 제주 회원 한 천여 명 정도 된다고요? 네. 이거 피해 규모가 꽤 나오겠는데요? 네. 수사 착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천여 명이 회원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한 건데요. C그룹의 주장처럼 물론 제주 회원이 1만 명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지만 천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이렇게 경찰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이런 쪽에 민감하지 못한 소식이 둔감한 중장년층이고요. 대부분은 단순 투자자로 한 명이 투자한 금액은 기본 수백, 수천만 원 최대 억 단위까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은 C그룹의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가맹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맹점은 최소 200개가 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저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C그룹의 관리자들은 그런데 한 10여 명 정도 추정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지금 제주의 각 지역별로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요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취재 중이기도 하고 경찰이 수사 중이기도 해서 제가 추후에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좀 알려주시고 사실 이 관련돼서 혹시라도 여기에 좀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C그룹 회장, 서울에서 구속이 됐는데 구속됐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또 내부 분열이 나오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 내부 분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C그룹은 이제 회장이 구속되고 크게 본사, 그다음에 지역의 관리자, 그다음에 회원 총 이렇게 3개의 비상대책위원회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의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지난달 사측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서 퇴사를 하고 회원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회원들은 아니고 그냥 회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 비대위는 이제 어떤 사측의 늦은 대응을 꼬집으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금 굉장히 대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 좀 커질 수도 있겠군요. 이거 뭐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도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회원들한테 채권 위임도 요구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 취재가 이뤄질 거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 나오면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첫 소식인데 굉장히 중량감 있는 얘기들 들었습니다. 뉴제주일보의 이창중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